네 이번주 탑10이죠 오렌지 캐러멜 무대에 이어서 에이프린스의 키스알레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쇼챔피언 대박 이벤트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이제 곧 중간고사잖아요 물론 너무 싫으시겠지만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잘 보시면 엄청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둥수가 이전 둥수보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성적표를 비교하셔서 쇼챔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둥수가 가장 많이 오르신 분께 쇼챔피언 역대 출연자 100명의 싸이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해서 둥수가 올라가면 100장의 싸이 CD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성적도 올리고 대박 선물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 팀 만나보고 와서 계속 이어갈게요 윙스 스피드 틴트 그리고 NS 윤지가 준비 중입니다 먼저 윙스부터 만나보시죠 羽스 스피어부터 максимphys 스피드 틴트 order нельзя